그리고 한가비님 만나보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고 계신데 김효철님이 질문 하나 보냈네요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가 궁금한데요 혹시 정통 트로트는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너무 있어요 너무너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실력을 연말을 해서 정말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때 정통 트로트를 발표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자기아 같은 경우는 비트가 있고 이런 노래지만 아까 그 꽃바람 같은 노래도 들어보면 그거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편곡적인 부분만 좀 바뀌고 하면 정통 트로트나 다름없죠 지금 꽃바람도 세미 트로트 스타일로 편곡이 돼서 그렇지 지금 오빠 말대로 그렇게 정통 스타일로 편곡을 하면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요 응원 문자들도 엄청 왔는데 1083번님 가비님을 좋아한지 이제 벌써 3년이 되었네요 매일 노래 들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비님만을 사랑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한가빈 화이팅! 감사해요 7475번님 한가빈씨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딱 우리 며느리감인데 앞으로도 꽃길 응원해요 아 감사합니다 응원 좋아요 이남길님 미모면 미모 노래면 노래 모두 다 완벽한 한가빈님 가빈지킴이가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가빈지킴이 얘기 좀 합시다 이거는 팬클럽 이름인가요? 네 팬클럽 이름입니다 가빈지킴이 좋다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킴이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칭하는데 너무너무 든든하죠 그러니까요 행사장을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장을 많이 못 가서 그렇지만 행사장을 가면 이제 저희는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한 분당 거의 한 백여분의 몫을 해주시거든요 정말 목소리 1당 100 1당 100 예예예 정말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 깃발부터 플랜카드부터 막 다 흔들어주시느라 저보다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행사가 끝나면 가빈지킴이 님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네 영화랑 드라마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아 네네네 이렇게 계속 도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프라이즈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이럴 거면 제대로 한번 전극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이제 연기도 어느 정도 준비됐고 아 이제 더 도전해도 된다 아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 중이에요 라이브 커머스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이브 커머스 진행 아 네 그 요즘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홈쇼핑 같은 네 네 그런 포맷인데 제가 이제 한가빈의 인생마켓이라는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TV로 이제 진출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9590번님께서 네 가비님 SNS 보니까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아 마스크 기부도 하시고 캠페인도 하시고 마음도 이쁜 가비님 짱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또 좋은 일도 하시나 보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마스크 기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마스크도 저도 가비님 SNS 팔로우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선물 퀴즈 선물